마이 아니면 카색스인데 나의 컵 올해 디어도 마이는 극복할 수 있어 진짜로 나 믿어? 난 나를 믿어 형 미리 미션 껀다 시곱 2회 승리시 1000개 추가 솔직히 말해서 학살하라 레넥이 맞아 제가 레넥톤하면 CS를 기똥차게 먹어요 분당 CS를 거의 먹거든요 이거는 두 나랑 게임 같이 만나보고 싶은데 티어가 안 오르시네요 내가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너네들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야 내가 위에서 대기하는 너네들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라니까 안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는 거야 잘못 깨달았네 아니 덕튜브 보고 깨달았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니 잘못이야 절대 덕튜브에 문제가 없어 탱 아 근데 오른 레넥톤을 좀 상대해보는 거 되게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건 직공드는 게 아니라 전복자를 들어야 될 거 같아 탱커 상대할 때는 직공보다는 전복자가 좋거든 직공에 뭐랑 빌드라고? 룬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기면 돼요 룬은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슬슬 봐주면서 하는 거지 좋고 좋고 야 광풀이지? 아니 이게 어떻게 이기냐 이걸 얘들아 룬은 다 필요 없어 내가 잘하면 얘 아 저기 안 죽어? 와 진짜 족바구다 나 어떡해 저기 안 죽어 아아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? 좋아 나는 이 판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CS를 챙기면 베이더 다 맞고 싸우도 이긴다 다 맞고 싸우도 이긴다 싸우도 이긴다는 마인드 탑은 내가 이긴 거다 갱을 그렇게 하는데 1대1을 내가 이겼어 제가 이긴 겁니다 위니까 룰 룰 룰 마스크는 어디 있나요? 아 요즘에는 낫상버스도 마스크 껴야 되나요? 정말 무섭다 짜증이 있네 왜 안 타냐? 랜턱 와 끌어들리려고 설마? 아니네 그냥 이상하네 오히려 좋아 킬을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카사디 16렙까지 1렙 남았네 데니 같네 야 니 똥쟁이 뒤로 오들아 야 우리 에코랑 누누 이상해 야 우리 진끼리님 결승선 늦게 투사합니다 야 우리 진끼리님 결승선 늦게 투사합니다 마스크 안에서 버스모크 제가 모르고 왔나요 오늘 주말인가요? 오늘 사기가 주말놀 수준인데 아주 기똥차 아주 다시 2판 이기면 500회 제가 이번 판에는 진짜로 비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일로 갖고 온다고? 그거 맞냐? 희생해주는 줄 알았어 감동받을 뻔했잖아 앞비전으로 상대방을 방심한 게 맞는데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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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왜? 아 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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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무것도 없네 야 배달옵이 있냐 세크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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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까부터 공배달을 너무 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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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미쳤나봐 오늘 게임 안내제 다! 파워 압땅! 또 배달옵 야 아니 근데 이거 진짜로 아! 진짜! 아! 왜 진짜 나 진짜 야 나 잠깐만 나 진짜 이거 강등이야! 야야 materia 허흐 에란 야이 시발 로마님!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! 사이비 아! 야! 진짜 너무헌 거 아니냐? 킬당 50 추가해서 사백 맞춰보자! 간다. 나 진짜로 이거 킬당 다 뵐게야. 잠깐만 지금 빅토르 나왔으면 뭐 약간 마이 값 살짝 본 적이? 마이 아니면 카소스인데. 올 레이디여도 마이는 극복할 수 있어. 진짜로. 나 믿어? 난 나를 믿어. 치아 넓어졌다고.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고 넓어지기만 했더라고. 영미야 나 지금 되게 중요한 판이거든. 알겠어. 안녕. 안녕. 아 이거 어떡하지? 렉톤이 여길 도와줄. 이 연속 공격입니다. 이 연속을 영어로 한다? 맞추면 될 거야. 진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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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로만 떼주고 나갔으면 됐던 것 같아 따뿅 이런 이게 아닙니다 안 돼! 내 오가사 이 오가사 이 오가사 괜찮아 여기 오가사 나 막을 사람 없어 레오나 혼자서 나를 절대 못 막기 와드였어? 꼭 그런 것만도 아닌가 보다 히 아 잠깐만 잘못.. 아 타케팅 잘못 잡았다! 왜 가려들 때리냐 거기서 이걸 왜 서랭 쳐? 서랭병 있어야 돼? 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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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엎었잖아 빨리 와 히 히 근데 방금 이거는 플래시가 있어서 가능했던거라 플랜시 없으면 솔직히 못하거든요 다음에 드레이븐을 다시 물 수가 없다고 좀 막아주지 했네 바론으로 CS 데리고 막아야지 이거를 그냥 진짜 왜그러냐 이길 수 있는데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열심히 왜 안해 아니 아니 왜 열심히 안하냐고 왜 그냥 오면 되잖아 그냥 왜 자 진짜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